오늘 저는 한인 교민이 살기 편한 클로스터를 소개하겠습니다. 클로스터는 블루 리본에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가 자랑이며 한인 상권이 잘 형성된 편리한 회원입니다. Asian American Population이 주민 전체 인구 중 35% to 40%며 PTA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루나 뉴 이어 셀러브레이션 어셈블리 즉 우리의 고유 명절을 배우며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는 무척 편안한 환경입니다. 또한 클로스터의 테네킹 미러스쿨은 학력평가에서도 우수하여 주변 타운의 학군과 비교해 하이스쿨 진학 후 월등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학부열이 대단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운으로도 유명해서 한인 상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로스터는 콘도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부동산 매매가는 몇십만불에서 밀리언 단위까지 다양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클로스터의 부동산은 매우 핫합니다. 저는 클로스터에서 세 자녀와 25년을 이 집에서 거주했고 이제 막내가 대학을 갔으며 누구보다 클로스터를 인조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로스터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로스터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클로스터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클로스터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